자 이번 시간은 343페이지 도일에 대해서 부터 보도록 합니다 도일 개념은 두 번 정도 언급이 돼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초기 시험에 자 도일은 보통 두 가지 도일 개념이 있습니다 난방 도일이 있고 냉방 도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우리가 난방 도일이고 여름철은 냉방 도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 평균기온하고 외기 평균기온 차에다가 자 보통 이거죠 겨울은 실내 온도가 높고 뭐죠? 실내 온도가 낮잖아요 그 온도 차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난방 일수를 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름은 반대의 개념이 되죠 냉방을 하다 보니까 외기 온도가 높고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잖아요 건물 그러면 그래서 그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다 이렇게 해서 도일에 온도에다가 날짜를 곱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도일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 도일이 있고 냉방 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 도일을 각 지방마다 비고 이거는 난방 도일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난방 도일이고 냉방 도일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냉방 도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냉방 도일 그래서 난방 도일하고 냉방 도일의 차가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온도에서 나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의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더운지 추운지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방 도일 값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344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난방 도일 값을 나타낸 표시예요 그러면 같은 위도 상에서 보실 때 이거죠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해안이 난방 도일 값이 더 커요 우리나라는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해안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 지방하고 내륙 지방을 비교했을 때 내륙 지방이 더 난방 도일 값이 같은 위도에서 커지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은 우리 시험에는 저거 가지고 낸 거예요 3번 가지고 출제했어요 344페이지 그래서 실내 온도가 동일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난방 도일 값이 동일하다 이러면 틀리죠 왜?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 도일이나 냉방 도일 값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외기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제주도 서귀포하고 우리가 외기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서귀포에 제주도에 강귤라고 해서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일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1번 해놨죠 난방 도일에 대해서 1번 해놓은 거예요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에다가 그 차에다가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해서 곱하는 거예요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우리가 도일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도일 값을 이용해서 냉방 설비나 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난방 부하나 냉방 부하가 계산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방 부하나 난방 부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열제 시공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개구가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시면 마찰 손실수도 나오죠 마찰 손실수도 보통 유체가 간내에 흐르면서 마찰에 의한 로스가 생기죠 그걸 물의 높이로 나타낸 게 마찰 손실수도인데 마찰 손실수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마찰 손실수도 되고 빼도 돼 그냥 마찰 손실계수에다가 간의 길이죠 간의 길이를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간의 직경 직경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유속 유속의 제곱이죠 그리고 두 배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분자에 가는 것들은 비례죠 이것은 비례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간의 직경이나 중력 가속도하고는 반비례관계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간의 직경이나 간의 길을 미터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의 지름 직경이 200mm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는 0.2m가 되겠죠 0.2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수도는 자주 시험을 내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345페이지 실내 환경 공기 성분 개념이 나오죠 실내 환경 공기 성분 개념은 시험 개념에 우리가 보통 나온 경우가 딱 한 번 출제를 했었어요 그게 한기용 성분은 그래서 보통 7회 때 냈는데 시설 개념에 나오고 관리실무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관리실무에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소송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국토교통부대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권교부라고 했었어요 권교부가 졌어요 소송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더라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주택가시사 시험에 공개 시험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 파트 있죠 이거는 봐두시고요 그래서 인체에 열쾌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있죠 변수 요인은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있죠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이 네 가지가 물리적인 변수 요인이에요 이것을 보통 온열 감각 사효소 이렇게 칭하면 돼요 온열 감각 사효소 또는 열쾌적 사효소라고도 해요 열쾌적 사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것도 7일 때 냈었습니다 그때 압력 넣어 가지고 제가 답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온, 온도죠 습도, 기류, 복사열 네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변수 요인이죠 이것은 정량화 될 수는 없죠 몇 도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는 차기 상태나 활동량이나 남자냐 여자야 그리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 틀려져요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에어컨 켰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적당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춥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덥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싫다고 끄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죠 개인적인 변수 요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두껍게 입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은 틀리죠 그리고 피하지방량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느끼는 것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량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 변수 요인은 그리고 2번 유효 온도는 Effective Tempherge 약자 ET를 써죠 유효 온도 자 그러면 유효 온도는 사실상 인간이 온도만 가지고 열 개적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 기온에다가 바로 기류 습도 이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 온도인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 온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유효 온도는 석공기 섬도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 해놨죠 바로 탄산가스 CO2 농도를 실내 공기 오염에 우리가 척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척도 기준이 된 것은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기를 안 하고 실내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의 다른 오염 물질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실내의 CO2 농도 탄산가스 농도 가지고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O2 농도가 높아진다면 실내 공기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전열 나오죠 열의 이동을 우리가 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열 그러면 전열은 우리가 열의 이동이 전열 개념이 되는데 전열 열의 이동이 전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체로 격리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있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실내에요 여기가 20도시고 밖에가 영하 5도씨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이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여기 이 공기에서 고체를 통해서 전체로 이렇게 뚫고 나가겠죠 이것을 전체 과정을 우리가 열간류 또는 열통과 이렇게 표현해요 열통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동한율은 열간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은 이 공기에서 이 공기 온도 이 표면 온도 높겠죠 그러면 이것이 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기 유체고 얘는 고체잖아요 고체 열 전달을 하고 다시 내부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열 전도가 생기는 거죠 고체 내부에서 고음부에서 저음부의 열의 이동을 열 전도라 해요 그리고 다시 열 전달을 거쳐서 우리가 열을 이동해 가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열간류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간류가 많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벽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 열 이동하는율을 열 전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 전도율 그러면 이 열 전도율은 그러면 열을 얼마나 전해 주는가 열 전도율이죠 그래서 이걸 저항은 역수를 취한 거죠 열 전도저항 그러면 열이 못 빠져나간 게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그러면 열 전도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 단열재 두께를 갖다가 단열재 두께하고 저항하고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터를 갖다가 열 전도율 저항 역수니까 열 전도율로 나누기 열 전도저항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열재 두께하고 저항은 비례죠 그런데 열 전도율하고는 반비되잖아요 역수 이 역수 취한 것이 열 전도저항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열 전도저항 항상 열하고 저항은 반비되다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저항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열 전도율 단위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가 하면 그래서 워터 에너지니까 워터 그런데 이거는 면적이 없어도 길이만 있으면 열은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미터 K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온도 이렇게 차이 나서 1m당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동해 갈 수 있냐 이것이 열 전도율이에요 그러면 저항의 단위는 역수예요 이거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 K 퍼 와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열 전도저항의 단위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열 갈류율 열 갈류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동해 갔는가 그것이 열 갈류율이겠죠 통과해 갔을 때 그러면 열 갈류율의 단위는 이거는 와트 퍼 이건 면적이에요 면적 제곱미터 이건 면적이 필요해요 얘는 면적이고 그러면 이거의 역수 역수는 바로 저항이라고 했죠 역수, 저항, 저항 그러면 열 갈류, 저항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래 역수를 취하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갈류, 저항 개념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항은 그럼 이제 단위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되죠 제곱미터 K 퍼 와트 이렇게 열 갈류 저항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열 갈류 저항이 예를 들어서 4였다 4 K 퍼 와트였어요 그러면 열 갈류율은 역수죠 거꾸로 하면 돼요 열 갈류율은 그러면 역수는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은 얼마? 0.25죠 열 갈류율은 0.25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25 이렇게 있으니까 와트 퍼 메다 좌선 K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6 순위인가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열제는 이거죠 단열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되죠 열 갈류율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저항값은 커야 된다 단열제 그래서 이제 우수한 단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열 전도율은 적고 열 전도율, 저항값 열 갈류 저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항, 열 저항값이나 율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저항값은 커야 돼요 커야지 단열제 단열제는 기억하실 거? 이 단열제는 율은 적고 저항값은 커야지 좋은 단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시면 자, 결로가 나옵니다 결로 자 결로라는 것은 쉽게 얘기 결로죠 이제 공기 중에 수정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공기의 노점 온도가 다 있습니다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가 있는데 그 노점 온도보다 차가운 표면하고 접했을 때 그 물방울이 생기죠 그것이 결로예요 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유리에 성에가 끼죠 그것이 결로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죠 그런데 발코니에 습기가 있던 많은 공기가 발코니에 나가서 발코니 표면 샷이 성에가 싹 끼죠 그런 것이 바로 결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욕실에서 목욕할 때 유리의 표면이 수정기 싹 끼죠 그것이 바로 결로예요 그러면 이 결로는 원인 해놨죠 348배기 원인은 이 6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보통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먼저 1번의 실내 온도차입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차를 몰고 갑니다 차 몰고 갈 때 안에 온다고 밖에 온도차 그 밖에 추울 때 성에 잘 끼잖아요 온도차가 클 때 그리고 이제 습기가 가다 발생했을 때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오는 날은 온도가 안 추워도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짱 유리에 아아 깨가이고 여기도 하트 그리고 이름 쓰고 이런 거 하시죠 의식 바로 결로예요 자 그리고 생활습관이 한기부죠 우리나 산들은 한기를 잘 안 해요 왜? 과거에 우리가 살 때는 창호지로 했어요 유리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유리가 없으니까 뭐다? 창호지로 실내화하고 실내화하고 구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호지는 습기가 다 통과하죠 바람도 막 통하고 그래서 옛날 집 때 위풍이 세다라 캣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뭐죠? 습기가 한기가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한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뭐다? 벽체는 콘크리트고 옛날에는 이제 흙벽돌이 나무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철건 콘크리트고 다 유리고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습기가 투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실내 수정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데 한기를 안 해주니까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의 열적 특성은 이거예요 자, 과거에는 종이, 맞죠? 나무, 흙벽 돌린 것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콘크리트, 유리, 금속 이런 데니까 얘들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 불량이죠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이 안 된 거예요 단열재 시공을 안 한 데서 거의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시에서 왜 생긴다고? 단열재 시공 안 해놨잖아요 유리예요, 맞죠? 유리의 중간에 단열재 넣어버리면 안 보이죠 밖에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안경 표면에 왜 생긴다? 단열재 못 넣잖아요 유리는 차가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공 직구 미건조 상태의 결론은 자,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콘크리트나 모르타라는 섭식 공법이잖아요 구법이, 맞죠? 물을 사용하는 공법이에요 충분히 건조가 안 됐는데 공사 시간이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입주를 맞추다 보니까 충분히 건조 시계고 입주 시계가 되는데 오이고, 건조가 안 된 상태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수정기의 도로를 내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가 복합적으로 착용돼서 이 결론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이제 방지 그래서 이제 페이지 349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열교현상 관련돼서 해놓으면서 그 2번의 결론의 현상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심합니다 잘 생겨요, 결론가 그리고 실내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차에 타고 갈 때하고 여러 명이 같이 타고 갈 때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 버스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운전기사분하고 여러분 혼자 타고 가면 안 생기죠 꽉 찼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벽체의 열관리율이 높을수록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열전도율은 높을수록 심합니다 반대로 저항은 낮을수록 작으면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크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표면에서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표면에서는 안 생긴다, 결론가 그런데 여름에 야구 경기 보면서 캔맥주듯이 시원한 맥주듯이 캔맥주 표면에서는 생기죠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기가 안 될 때 생기고 부족할 수 생기고 한기 잘하면 결론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 열고 차량 달리면 결론가 발생한다, 안 생기다? 안 생기죠? 문을 닫고 막 달리니까 이제 성에 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 열고 달리면 결론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349배의 표면 결론하고 내부 결론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사실상 이렇게 낸 거예요 거기 350페이지 보면 결론 방지 대책에서 6번 하고 있죠? 7번 가지고 계속 낸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계속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이 4번 하고 4번, 6번, 7번이에요 그런데 4번 아직 한 번도 안 내줬어요 저항 이건 단일제 관계되기 계산 문제 언급을 하고 아직 안 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 표면 온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내 이 표면 온도 표면 온도하고 실내 공기 노점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노가 이슬 노자입니다 이슬이 며칠 시간 온도 노점 온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높으면 안 생기죠 얘가 높으면 생기죠 이게 낮고 얘가 높으면 생기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차가운 데서 결론은 생기는 거예요 시기에 따뜻한 데서는 결론가 안 생깁니다 자, 쉽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따뜻하니까 안 생기잖아요 겨울 많이 추울 때 하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추울 때 강원도 군 생활했다 서산에서 그러면 스물 시간에 여기 여기죠 눈썹 끝에는 차가우니까 생기잖아요 싹 성에 끼고 뭐 눈 온 것처럼 막 얼어 버리잖아요 이런데 머리 이런데는 이런데 여긴 따뜻하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보통 이것이 방지 대체는 표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노점 온도를 낮춰야 돼요 이게 방지 대책이에요 이게 저겁니다 그래서 표면 결론 방지 대책이에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겁니다 표면 온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표면에서 성에가 막 물방울이 막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높은 데는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죠 차에 탔을 때 뒷유리 표면에서 뭐다 성에 싹 끼죠 표면 온도 올리잖아요 열선 딱 눌려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압류에는 열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트 들어가야 공기로 붙이죠 표면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거 실내 공기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 그럼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 무엇이 있네요 자, 이거죠 표면 온도 뭐 가지고 높일 거야 자, 이거죠 어 이제 이 벽체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주황값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체에 자, 열 갈류 또는 열 전도 주황값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황값을 크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다 즉, 열 갈류율은 낮추는 거예요 율은 낮추고 주황은 어떻게 해요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이 방법이 뭐예요 단열제 시공하는 거예요 단열제 시공하고 콘크리트도 주황이 큰 콘크리트도 쳐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강도 큰 콘크리트도 치고 나서 뭐 한다 단열제 시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방을 하는 거예요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높아지죠 표면이 자, 이거죠 여러분도 이거죠 그냥 혼자 차량을 타고 가는데 보통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태에서는 성에가 안 끼는데 온도가 추워지니까 성에 끼고 그럼 난방 트는 거예요 휠도 들고 가면요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 노점 온도를 뭐 하고 섭도 영향이 있다고 했죠 섭도 섭도하고 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섭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섭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실내의 섭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의 섭도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 자, 이거죠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야 이거예요 숨모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한기하는 거예요 한기 한기를 자주 해 주는 거예요 문 열고 달리면 자, 성에 안 낀다 단지 추불뿐이다 맞죠 한기를 자주 해 주는 거예요 한기의 수를 자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 힘들다 그럼 재섭기 사용하는 거죠 재섭기 사용해서 섭도를 낮춰뿌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표명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됩니다 오, 투섭을 해서 섞이고 벽체 내부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부에서 섞이 생기죠 그러면 이 섞이 생기면 동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콘크리트 내부에 섞이가 있다고 해서 철근 녹 안 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교량에 콘크리트 다 붕괴됐어야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강알카리성 때문에 철근을 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서 녹 안 쓸게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그런데 동해를 입으면 문제가 생겨요 동해를 입으면 최적평창이 생기잖아요 그럼 균열이 가요 그러면 이제 철근이 무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부결로가 되는데 내부결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방섭청을 설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결로 방지 대책으로는 자, 방섭청을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써놨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하던데 방섭청하고 방섭 그래서 2차 시험에도 이 두 가지만 답이 인정이 된 거예요 방섭청 방섭 방섭청을 갖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실내에다 설치해야 된다 실내척에 그래서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된다 자, 아파트의 주방의 타일이 바로 이거예요 방섭청이에요 자, 주방 표면에 타일을 설치해 놨죠 이것이 방섭청이에요 방섭청 자, 우리가 북측 벽면은 항상 겨울에 차가운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섭청을 설치해 놓으면 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부에서 동해를 입으면 표면에 팽창해서 균열이 동결 됐다가 융에 녹았다가 반복하다 보면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을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타일이 꼽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벽 전체에 타일 설치해 놓고 싱크대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계속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습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계속 답이에요 이게 자, 명심하십시오 표면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5점을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제 2장 급수 설비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